네, 무조건 달리겠습니다. 퀴즈 서비스입니다. 여기 완전 빠른 사람 한 분 있죠? 아니, 무식하게 빠른 놈 하나 있잖아요. 딱 한 놈 있죠? 천하의 한 기수가 퀵섭스러워. 아이러니하네. 빨리 추면 해, 시간 없어. 잘 들어. 지금 네 헬멧에는 폭탄이 장착됐다. 근데 내 요즘 헬멧 안 썼는데? 그러게. 명심해라. 30분 안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면 헬멧은 터진다. 이게 뭐야, 이...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않아? 여기 지금 폭탄이 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! 한기수 이놈은요. 기존의 경찰 병력으로 절대,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. 내다. 네! 한기수 떴다. 다 미쳐서야! 이게 어떻게 합니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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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질이 200이 넘습니다. 국가 비상자 되라는 거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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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